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흑드라곤 그거 한거였어요 어떻게 용케 보셨네요 요거 나가면 이제 주술사는 이제 토템 끊어먹기가 너무 좋아서 뭐 나가도 3위가 나가겠죠 띠용 근데 이거 못해 이건 뭐 할거 없죠 1코스트에 갈번? 갈번? 갈번 해도 안돼 지나가 오쭈 오쭈 요논봐라 지나가? 너 지나갈때 아니야 너 명치가 좀 맞아도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거야 너? 설마? 너 그런거니? 너 그런거야? 요거 나갈까? 요거 이렇게 교환해주고 요거 나갈까? 열받는데 생각좀 해야겠어 잡을까? 근데 만약에 안잡고 요걸 내? 그럼 얘가 이걸 때리겠지? 오암 딱딱 흠으함 이게 내 의무다 생각 지나가 sup 쯧 교환 안해도 될것 같아 그냥 이 아래서 이렇게 교환할 것 같고 흠 불 짱맨 좋아하냐 야옹 얘를 무시해? 조조조소를 무시해? 한테 맞아야 지금은 이렇게 템포 느리게 간다고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쓰읍 이 친구 안되겠어 다음에 3코 내고 토템인가? 그럼 요거 내야겠다 준비이! 요거 나가지구 안돼 네 내가 ㄷㄷ 이거 좋겠다 칼 걔 철 크 달 진짜 아유 전화 왔었네요 노 팔로우! 노 서브! 노 도네이션! 오레이즈 에드블럭! 프리챗! 프리엔터테인먼트! 뭐래 이 시벌새끼가 마이토 용포 이거 잡혔죠 힐 안해? 힐 안해요? 나 드로우도 있는데 이거? 힐 안하네 이거 정신 나갔네 너 난다감 무시하니? 와 이거 드로우에다 힐인데 이걸 안잡아? 미쳤네 힐 안하네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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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조집니다. 이거 조져요. 조집니다. 1, 2 1, 2, 3, 2 1, 2, 3, 동, 3, 0능 아, 4, 0능. 여기 4에서 0능 멘로이? 멘로이는 나빠요 야 이거 뭐 씹쓴고에다가 간좀에다가 뭐 미쳤네 미쳤어 이거 뭐 어? 질수가 없네 하하하하 그렇지 하하하하 괜히 때렸네 피채우고 드로우하고 피채웠네 2코스트인데 1드로우라서 괜찮습니다 다, 당연히 공격력이 높은 밀림표범을 내준 다음에 여명의 파수병으로 개이득을 보겠죠? 이렇게 내주겠습니다 찐진잔지를 찐지자 하하하하 오! 아 맞네 아 괜찮아 어차피 공격력 다 2짜리였어 괜찮죠 다 공격력 2짜리였죠 괜찮아요 아이 괜찮아 아 불편해 하지 마세요 불편한 군단 아직 출동 안해도 돼 아직까지 괜찮아요 다음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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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안 잡아? 미쳤네 더 깔리는데 지금 잡아야죠 지금 숨으면 되죠 숨으면 이건 어떨까 이건 어떨까 그니까 다 설렘이야 참왕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하하하하 이게 도발 새워봤자 어차피 이걸로 찍고 이걸로 때리거든요 그니까 도발이 의미가 없고 공격력이 좀 높아서 이걸로 때리면 더 아프게 요거 내는거에요 하하하 더 아프게 도발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1-2-3-1 아 이 게임이 적같이 하네 정상 요거를 좀 활용해보십쌤 아 근데 난로이를 여기다 갖다 박으면 말이 안 돼 전투마가 준비됐다 하하하 매복이다 요건데 내가 이걸 바꿔도 바꿔도 좀 똑같은게 아주 잘했다 아 구독 감사합니다 널츠 널츠님 감사합니다 이결고 야 꼴들아 주저앉네 아 임무를 내려주십쇼 신병 수집으로 제거하고 이거 안 때리겠지 뭐 요걸로 때리고 요걸로 한 발이면 충분하지 충분히 안 때리고 응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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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전사한테 광역 이댐이 있다는걸 상상하면서 필드를 억제한다는건 말이 안 됐어요 그냥 재수가 없었던거에요 인정? 인정 이거 뭐 어떻게 전사한테 2데미지를 그 어? 광역 2데미지를 염두해두고 플레이를 한다고요? 말이 안 되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2코스트 2코스트 3코스트 1코스트 2코스트 3코스트 흐 반갑네 흐 흫 흑 일단 화를 내 흐 흑 흑 흑 흑 흑 흑 이제, 나, 내야죠 이제, 이 코스트 아, 낼까 말까? 아, 나 이 코스트 있는데 어... 막 게이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최악의 교환이야 이제, 초반에 이제, 필드, 먹히는데, 최악의 그... 카드가 이제, 여명의, 여명의 파수병, 요겁니다 지금 검색 2위라고요? 아, 낼까? 아닌데요? 이말련이 이유인데요? 늑...돼인간 늑돼인간 아, 이거 다 잡아먹겠네, 개간네 이건 어떨까? 응 잘했어 나 방송하고 있어 운동 잘했어? 응 방송? 왜? 밥 먹게? 오케이 알았어 꼭 끝나 꼭 끝나 구독하려면 어떻게 하냐고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제가 방송을 자주 안 하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져요 그쵸 보세요 얘는 내가 이걸 때리면 이걸 치겠죠 그쵸 화작을 쓰면 3코스트밖에 못쓰는데 화작을 치면 2, 2, 1이 남는데 여기다 쳐야되는데 여기다 쳐야돼 그러니까 여기를 때려 때려야지 아니 때려야돼요 때리지마가 아니라 때려야돼 그럼 화작을 치잖아 그럼 얘네도 못들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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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지 넘겨 넘겼어 나 이거야 나 이거야 너 이제 필드 하수인 깔렸는데 너 이름 못 참아 방송 나가면 얼마만 봤냐고요? 노 코멘트 글쎄요 비 비 이거 빨리 나가주는 게 좋아 이건 나중에 나가야 되고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됐쏘 좋았어 못 죽여 기가 막히고 골라서 잡네 마이크 좀만 갖다 대라고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사격을 좀 할 줄 아네 이친구 아 이거 다음에요 불기동 하겠다 건방진다 내준다 없어? 요거부터 증발 불기동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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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내고 싶어가지고 불기동 나가도 괜찮아요 다음에 나갑니다 막 빨리 내고 싶어가지고 막 근질근질하네 이거 뭐 화염창이나 뭐 양변 아니면은 힘들죠 요거 잡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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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옹 요옹 이 이렇게 이게 느리게 갈수 가면 안될텐데 1디용 드립니다 이렇게 느리게 가면 안 되는데 뭐 편이 나와도 이거 뭐 교환이 계속 불리하게 되는데 저에게는 난다 나라도 있고 노스랜드도 있고 전투마가 준비됐다 아무리 그래도 기분나쁜 건 이게 최고죠 이거는 이제 너무 기분나쁘다 아 초반에 그 어떤 알머니 알머니 광전사의 여명의 파수병 요 조합으로 필드를 먹은 게 굉장히 좋았죠 왼쪽으로 필드